안녕하세요. 저희 엘리베이터 팀이고요. 우수상 받았어요. 기분이 너무 좋은데 누구든지 다 영화를 찍고 좋은 상 받을 수 있으니까 29초 영화제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. 그리고 너무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본선에 뵙겠습니다. 네, 29초 영화제 저는 영화랑 아무 관계 없었지만 영화 찍었습니다. 그리고 상 받았습니다. 여러분들 참여하세요. 쨍이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